저번 가을에 심어놓은게 양파가 잘 자라고 있네요 파랗게 이게 우리 1년 먹을 양파에요 저쪽에는 자생양파도 있고 여기는 우리 1년 먹을 양파 양파 맛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 1년 먹을 마늘이에요 이제부터 가지고는 우리가 1년 먹어요 마늘이 마늘도 잘 자라고 있네요 우리도 먹고 며느리도 주고 저쪽은 이제 염소들이 먹을 봄동 맛이고 이쪽은 이제 우리가 먹는 봄동 맛이에요 주스로 갈아먹고 이 겨울에 초지가 이렇게 좋아요 염소들한테는 정말 참 먹기죠 이 초지를 봐요 풀이 이렇게 잘 자라니 아까 우리 1월달에 우리 이렇게 먹거리만 풍부하니 여기서 또 사료가 필요 없죠 아 아 아 아 아